우리나라는 97년도에 아시아금융기기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달러당 1,800원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안정을 보았는데요. IMF에 여러 가지 금융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면서 환율 제도를, 변동환율 제도를 바꿨습니다.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한 거죠. 이렇게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자본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외환시장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특종의 큰손들이 외환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수급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환율이 다소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개입을 소위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변동폭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 경제에서 대체적으로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29년에 세계대 공황이 터지고 나서 모든 국가들이 근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해서 약세 통화를 만들어 갖고 수출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소위 경쟁적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경쟁적 평가절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은 중국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적 평가절하는 국제무역의 질서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외환의 수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된다고 할 경우에 외환의 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통상적으로 수출이나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상계정 그다음에 자본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본계정 최근에는 금융계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상계정과 금융계정을 통해서 외환의 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품에 대한 수출입, 그다음에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급과 수입 그다음에 여러 이주 노동자들이 송금을 하게 되는 이전 수지 이게 경상계정을 구성하는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금융계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해외에도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또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 투자, 그다음에 증권 투자를 하게 됩니다. 주식을 사게 되고 채권거래를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나 해외에서도 할 수 있고 외국인들도 얼마든지 국내에 들어와서 채권을 살 수 있고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외환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선물이라든지 통화 선물이라든지 외환 선물이라든지 이러한 파생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외환의 수급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상숙지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도 우리가 금융계정을 통해서 해외에 자산을 많이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환율이 하락한다. 즉 자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즉 자본 유출이 많이 있게 되면 환율은 오히려 약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7년 이후에 아시아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그 이전에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특히 96년, 97년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거의 5%에 육박하면서 사실 위험신호를 이미 보냈던 상황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통화가 고평가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고평가되다 보니까 결국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98년 이후부터는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연간 단위로 볼 때 흑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2018년, 작년에는 76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금융계정을 보게 되면 대체로 우리는 자본을 수입을 많이 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국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우리나라의 자산이 많이 축적되면서 금융계정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자본이 유출되고 해외 자산을 그만큼 많이 우리가 보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순자산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투자도 글로벌 밸류체인과 연계되어 갔고 저희 가치사절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많이 확장을 했죠. 중국, 베트남 등등에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준출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가계라든지 또 펀드라든지 이러한 자금들이 해외 증권들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가 금융계정을 보면 경상수지 계정에서 764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지만 금융계정에서는 704억 9천만 달러의 순자산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즉 자본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죠. 764억 달러에서 705억 달러를 빼고 나면 한 60억 달러 정도가 남는데요. 그래도 경상수지가 금융계정의 자본 유출보다 컸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원화 환율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는데 외안보유고가 작년에 175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안보유고 정부가 그만큼 달러 자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원화 환율이 강세로 갈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환율의 약세를 어느 정도는 유도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갑자기 1130원 정도에서 움직이던 올 초에 움직이던 환율이 1170원을 뚫고 그다음에 1200원까지 지금 위협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근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작년까지 흔들림 없었던 경상수지의 흑자 기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1분기에 경상수지 흑자는 11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달 수지를 포함한 국제수지를 보게 되면 드디어 4월 달 한 달 기록이긴 하지만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에 적자를 보인 겁니다. 물론 4월 한 달만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수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이 5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단가의 하락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겠고 그 다음에 세계 교육량이 미중 무역변증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다소 우리가 적자폭이 소폭 개선되었지만 여기에 더해서 4월 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배당입니다. 배당 시즌이었죠. 그래서 배당 소득의 수지가 거의 50억 달러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금이 해외로 많이 배당 소득으로 통해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상수지가 4월 달에 적자를 보이는 것이 우리 원달러 환율, 우리 원화 환율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 기조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원화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장기화되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원화 약세 심리가 외환시장에 더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은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원화 약세가 과연 대세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외국인이 5월 달에 우리 장외 채권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채권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국내에 왜 채권을 사고 있을까? 이건 장기적인 현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곤란한데요. 5월 달 한 달의 현상을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오버슈팅됐다.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건 아니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가격이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무드를 타고 외국인들이 원화 강세 쪽에 다시 베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원화 약세를 완전한 대세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4월 이후에 전개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조목조목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적어도 하반기까지 가야 그 모습이 드러날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환율도 위안화 환율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동조화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지금 위안화는 국제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위안화 블록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접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안화 환율이 조금 약세로 가면 우리나라도 약세로 보고 있고 또 강세로 가면 또 같이 반전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 하나의 재미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무역 연관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무역에 대한 상호 의존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을 줄여나가야지 위안화 환율과 동조화 현상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글쎄요. 6월 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지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의 변동성은 크게 증폭되고 있고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 재무부는 원래 당초 4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환율보고서를 조금 늦게 발표했습니다. 5월 2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환율보고서는 1년에 2번 발표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좀 늦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조작국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이번에 좀 다소 일부를 변경했는데요. 대미 상품 수지가 한 2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는 국가. 그다음에 경상 수지가 GDP 대비 2% 이상. 원래 3% 했다가 2%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중에서 6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 환율 조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2% 정도 외환 보유가 증가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에는 바로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두 가지만 충족될 경우에 있어서는 관찰 대상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대체로 지금 현재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환율 제도는 투명성이 부족하다. 인민은행이 개입하고 있는지 그건 잘 알 수가 없다. 개입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딱히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것은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환율 보고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이 시장의 질서를 훼손시키는 비시장 조치를 통해서 정부의 각종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좀 제발 좀 시장 경제로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재미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지난 작년에 우리가 2018년 경상수지가 GDP 대비 흑자가 4.7%입니다. 그래서 원래 5% 넘는 흑자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거기에 더해서 대미 상품수지 흑자도 200억 달러를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4.1% 정도 절화된 것이 좀 우려된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의 상황은 굉장히 좋고 특히 한국은행이 그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통계를 전혀 발표를 안 했는데 이것이 1년에 2번 반기 기준이긴 하지만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조치다. 굉장히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 조치를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가을이 되겠죠. 하반기에 이 세 가지 정도의 기준 중에서 단 하나만 적용된다고 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재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이번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